네,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을 만들어갈 스마트 행정학 김덕관입니다. 제가 스마트 행정학 어떻게 따라오면 가장 쉽고 빠르게 행정학 고득점하고 합격할 수 있을지 커리큘럼 쭉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제 스마트 행정학 커리큘럼 한마디로 소개하면 퍼펙트하면서 컴팩트하다. 자, 정말 같이 가기 어려운 이 퍼펙트와 컴팩트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 그냥 제 입으로, 제 입으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저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저만 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공부는 마음대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뭡니까? 시험 공부죠.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점수가 오르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 모든 커리큘럼, 모든 강의 교재는 철저하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랑 컴팩트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모든 내용을 퍼펙트하기. 제가 가르쳐주는 거 공부하면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퍼펙트하게 배우면서도 그걸 오랫동안 공부한다? 아니고 딱 시험 문제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해요. 행정학에 관련돼. 모든 걸 다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왜?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걸 반복할 수가 없죠. 다른 과목도 공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는 게 퍼펙트가 아니에요. 무작정 양 때려받고 다 찾아보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퍼펙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합격을 위한 퍼펙트한 범위가 있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줄 거고요. 또 이 안에 제가 가르쳐준 거 제대로 공부하면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상 넓혀버리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하란 대로 했던 수험생들은 바로바로 합격하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자기 혼자만 잘 봤대. 이렇게 숙이 올리게 됩니다. 매년, 매년 그래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만 어려운 시험을 잘 보고 빨리빨리 고득점하고 합격하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 영상인 만큼 커리큘럼에 집중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스마트 행정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건너뛰고 커리큘럼 소개부터 바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재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수험생이 겪은 시행착오들 거칠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 김덕관입니다. 정말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망해왔어요. 예를 들면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험과 상관없는 것을 파고들고 있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고 있고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거 집착하고 있고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날리면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이런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근데 저랑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제가 없었을 때 겪었을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다 줄여줄 거고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시험 문제로 나온 거에 집중하고 더 빨리 고득점하고 합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김덕관 하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합격시킨다.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강의 교재가 합격을 추구하지 않겠냐마는 제가 말하는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라는 건 합격을 추구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합격하게끔 될 거예요. 물론 제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보라는 거 보고 보지 말라는 거 안 봐야지.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합격하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김덕관은 합격하게끔 만들어주는 강의 교재. 거리클럽. 자, 그리고 뭐 형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양력, 경력 이런 거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으로 행정학 전공을 하고 59에 5급 행정고식 일반 행정직, 행정학 과목이 있었겠죠. 일반 행정직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학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일이 없겠죠. 또 사범대학인 만큼 제가 가르치는 거 원래부터 관심도 많았고 어릴 때부터 과외 학원 등등 생계가 어려워서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해서 과외 학원 등등에서 어마어마한 가르치는 거에 대한 경험, 경력이 많고 그 다음에 사범대학에서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까지도 싹 맞춰진 그 한마디로 행정학 내용 교수법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안는 거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현재는 공단기 모두공, 모두군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부법도 지도하고 있어요. 모두공, 슈퍼 공부법이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강의로 공부법 강의로 체계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행정학 외에 모든 것들에 대한 수험생활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제가 직접 상담해 주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덕관이 한 명이기 때문에 행정학에 대해서는 제가 다 여러분들 행정학 질문, 커리큘럼 다 질문에 답변해 줘요. 그런데 행정학 외적인 부분까지 제가 다 하면 저 한 명밖에 없어서 행정학 강의 듣는 분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정학 외적인 부분은 슈퍼 공부법 안에서만 그리고 슈퍼 스터디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스터디 오프라인 스터디 사람 구해서 만나고 이런 거 귀찮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온갖 시간 낭비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온라인 수험생활 관리 스터디가 슈퍼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슈퍼 스터디로 공부 습관 잡고 습관을 바탕으로 숨공부 시간 늘려나가고 다른 수험생들과 소통하면서 저하고도 소통하고 저에게 조언도 받으면서 더 외롭지 않고 더 칼만 나는 또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공부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꾸준한 관리는 기본이고요. 아무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키워드를 좀 따놨어요. 일단 어렸을 때 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노력한 만큼 나온다. 안 한 만큼 안 나오고 이걸 좀 이렇게 절실하게 깨우쳤어요. 운동이 정직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 행정고직 수험생활에 열심히 적용을 해봤어.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했어.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어. 하지만 이게 시험 공부라는 것은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하면 시험 문제 안 풀리는구나. 점수 안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험생 때 다 여러 가지를 몸소 완전 바닥부터 다 겪으면서 어쨌든 결국 합격은 했습니다. 저 때는 저처럼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합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 외에는 거의 없죠.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온갖 시행착오를 다 직접 부딪혀가고 겪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됐겠죠. 뭐가 합격을 해 본질적인 부분인지 합격하고 나서 깨달은 것들을 제가 또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 분들을 적용해서 계속 합격생들 만들어내고 수많은 합격생들 보고 결국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합격생들의 공통점 결국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 정말 자명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따라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건 제 입을 통해서 말할 뿐이지 다 합격생들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수많은 강의 수많은 합격생 그동안을 모든 경험과 노하우들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해 줄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합격을 안 해본 입장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잖아요. 시험 공부.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합격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과외하건 과외하건 계속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저한테 잘 맞았으면 행정고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제 길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 세상에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공무원 안정성 끝판왕 강사 불안정성 끝판왕 장단점이 있고 정답은 없지만 하여튼 저는 저는 제 길을 잘 찾았고 여러분들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요. 제가 공교육 교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떻게든 합격시킬 거예요. 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래서 이 모든 경험 노하우를 다 응축시켜서 현재 여러분들 수험생이잖아요. 어떻게든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합격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 행정 소개를 좀 드리면 요게 스마트 행정학은 아니겠죠. 이건 뭐야 스투피드 스투피드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다가 양해 치이다가 어렵게 공부하다가 그만둡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 공부해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만둡니다. 근데 저랑 스마트 행정학은 절대 이럴 일이 없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시험에 합격하려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만 다섯 번 넘게 말한 것 같은데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걸 공부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줄 거고요. 그리고 행정학 범위 무한정해요. 죄다 그냥 정부와 관련된 갖다 붙이면 행정학이야. 그걸 강약 조절도 없이 모든 걸 다 공부하려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컴팩트한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 합격을 할 거예요. 제가 제가 가르쳐 준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제가 가르쳐 준 거 외의 걸 공부하면 그만큼 점수 떨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그리고 행정학이 어렵긴 어려워. 방대하고 난해하고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행정학을 제가 가장 쉽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쉽게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자기 자랑을 잘하세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니까 제 입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밌게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엄청난 개글 캐릭터까지는 아니야. 엄청 깔깔깔 웃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학 어렵고 딱딱한 난해한 학문을 쉽고 재미있는 사례로 쭉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험생의 재미 뭐야? 공부한 적도 문제가 잘 빌리고 점수가 올라야지 쉽게 배우고 점수가 훨씬 빠르게 오를 거기 때문에 할 맛 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탄생한 게 스마트 행정학이다. 그리고 역시 제 입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제 강의 교재의 수험 적합성 커리큘럼의 수험 적합성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수험 적합성만큼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저도 당연히 단점이 있겠지 저의 단점이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수험 적합성만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겪어보신 분들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만 가능한 게 뭐다? 퍼펙트하면서 컴팩트한 커리큘럼 오직 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퍼펙트하면서 컴팩트한 커리큘럼 누구보다 쉽게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퍼펙트 컴팩트 커리큘럼이 뭐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9급 9급 커리큘럼 먼저 쭉 정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7급 정리해 드리고 또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9급을 보시긴 하니까 일단 9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7급은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고득점하기 위한 개념이 있겠죠. 개념을 완성하는 부분 기초 입문이랑 이론 강의가 있는데 또 이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 글씨 이게 필수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 그게 1단계 보통 이제 올인원 강의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필요한 이론을 전부 다 배우는 올인원 이론 강의 이게 1단계 그리고 또 필수 강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일찍 시작하신 분들 제가 커리큘럼도 일부러 좀 일찍일찍 촬영하거든요.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기초 입문 먼저 듣고 올인원으로 가면 당연히 당연히 올인원 이론 강의가 훨씬 더 잘 들리겠죠. 혹시 이제 나중에 시작하시는 7월 이후에 시작하시는 미래에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7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1단계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기초 입문 듣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이론 강의 새로운 커리큘럼은 7월부터 시작이 되죠. 기초 입문은 제가 5월, 6월에 촬영을 합니다. 5월, 6월 그래서 5월, 6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20강밖에 안 되고요. 기초 입문은 러닝 타임도 좀 짧아요. 부담 없이 쉽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또 발견될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 영어, 국어, 한국사는 어렸을 때 좀 접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소하지가 않아.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죠. 대부분 그래서 기초 입문으로 어렸을 때 이 정도 드러났으면 덜 생소할 텐데 그 정도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생소함에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공부하면 당연히 흡수가 훨씬 잘 되죠. 그런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1단계부터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또 더 늦게 시작하신 분들 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거 건너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필수라니까? 어 필수라니까요? 더 늦게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강의는 필수인 거예요. 건너뛰면 그냥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늦게 시작하는 분들 중에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막 앞단계를 건너뛰어. 그러면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절대로. 자 그리고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 강의. 시험 공부니까 시험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법도 있죠. 바로 그냥 기축문제부터 보는 거. 좋은 방법인데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축문제 보면 스스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인데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행정학은 어쩔 수 없어요. 이론 강의이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당연히 시험 공부니까 시험 문제를 봐야죠. 제가 이론 강의부터 철저하게 이론 가르쳐주고 기축문제 다 비교해서 어떻게 나온지까지 싹 다 가르쳐줄 거예요. 그리고 당일 복습 방법 당일 복습은 각 강의 오티에서 제가 설명해 주는데 각 강의 오티에서 당일 복습 방법 특히 이론 강의 당일 복습 방법 기출문제 집도 같이 복습을 시킬 겁니다. 각 강의 오티에서 말해진 복습 방법은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아무튼 장황하고 기축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내용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배우고 그런 거 아니고요. 시험 공부니까 이론 강의부터 이론 배우고 바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그렇게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론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점수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이거 안 들으면 그냥 합격이 안 돼요. 점수가 안 나와. 이것도 이것만 들어도 점수 어마어마하게 올리는데 그것도 날려먹는 거예요. 아무튼 높아심에 좀 강조를 드리고 워낙 많이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필수 다시 한 번 하죠. 필수 자 그리고 시험 공부니까 기출문제 여기까지가 또 필수예요. 자 이론 기출문제 이론강의 기출문제 풀이강의 이 두 가지만 색깔이 아주 그냥 화려하잖아요. 여기가 합격을 위한 필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 강의부터 시험 문제 철저히 파악할 것이고 이제 기출문제로 시험 문제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는 시간 당연히 필요하죠. 자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구급 기준으로는 약 85% 17문제 20문제 중에 17문제 85% 85점 어찌는 제가 기출문제집 1800문제도 안 되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틀어놓은 기출문제만으로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가 85% 85점 그 정도로 반복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하지만 다행히도 객관식은 정답이 명확해야 돼요.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정답이 명확한 것만 출제합니다. 다행히 다행히 매번 반복되는 게 85%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비중이 낫다 하더라도 시험공부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파악부터 시험 문제를 파악할 때 가장 좋은 자료가 기출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뭐 타임스톤 있어요? 타임스톤 타고 미래를 보고 오면 참 좋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미래에 다 보고 삼촌까지 다 보고 오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기출문제가 시험 문제 파악하기 가장 좋은 자료고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 제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 점수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이 무조건.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없고 까먹잖아요. 무슨 말이냐 행정학만 시험 보고 이론강의 기출문제 강의 딱 듣고 바로 시험치면 90점 넘지. 그런데 다른 과목 하느라 까먹겠죠. 까먹으니까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고 그런데 실력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실력에 맞춘 반복이 필요한 거죠. 그게 다음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서 역시 당일 복습 방법으로 기출문제집 회독 어떻게 하는지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하시고요. 끝나고도 스스로도 해야 돼. 여기도 빨간색. 자 이건 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강의 커리큘럼에 넣을 정도로 강의가 아닌데도 넣을 정도로 합격의 필수입니다. 까먹지 않도록 기출문제 회독 계속해 줘야 돼요. 또 몇 회독 해야 되나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기출문제 강의 들을 때 제가 방법 다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몇 회독 해야 되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해야 돼. 해야 돼.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니까. 그리고 진두별 모의고사는 가장 많이 나온 출제 포인트를 말 그대로 진도 순서대로 쭉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두별 모의고사 기출문제 다음이기 때문에 이론 기출문제 다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론도 문제로 정리할 수 있고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들 다 들어가 있고 한마디로 개념 공부도 하고 문제풀이 연습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문제풀이 연습 하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코어를 잡아주는 거죠. 기출문제 회독과 진두별 모의사 어떻게 병행하는지 진두별 모의사 OT에서도 병행 방법 복습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니까 기출강의 완강 후에는 진두별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회독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랑 기출문제 회독 병행 그 다음에 진두별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회독 병행 혹은 기출문제 회독 따로 하고 또 진두별 모의고사랑 병행 이 정도로 뭐 굉장히 계속 걸쳐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합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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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하양이 아니라 음영세가 없는 거 음영세가 없는 부분들 이건 강의는 필수는 아니에요. 강의는 필수 아니다. 진두별 모의고사도 회독할 때 모의고사만 풀어도 괜찮아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론 강의 기출문제 강의는 필수다. 필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때 실력 있잖아요. 이때 실력에 따라 필요한 강의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강의는 필수 아니고 각 OT를 보면 어떤 분들을 활용해야 되고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다 나와있으니까 OT를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OT를 넘겨버리고 바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제 강의는 스마트 행정 워낙 스마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예전에 2G폰 쓰다가 스마트폰 신세계죠. 제 강의는 다른 강의인가 2G폰이라면 제 강의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처음엔 어색하지. 예를 들어 어르신분들 스마트폰 활용 활용 방법 가르쳐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한 스마트 행정 신세계를 경험하려면 사용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걸 커리큘럼으로도 배우고 각각 OT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모든 강의 OT 보고 자기에게 여기 이제 무조건 듣고 그다음부터는 OT 보고 필요한 강의를 필요한 방식으로 활용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는 개념 기출문제 싹 파악했고 문제로도 한번 연습을 했어. 그러면 다시 압축적으로 20강으로 압축해서 시험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키워드만 달달달달달 같이 또 확인하고 공부를 합니다. 압축정리 전범이에요. 전범 기초 입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우진 않아요. 기초 소양이 될 수 있는 거 배웁니다. 근데 압축정리는 모든 걸 다 배우는데 시험문제 해결에 필요한 키워드에 집중하니까 20강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니까 문제풀 연습해야지 구급 동영 실전동영이라는 소리 실전문제랑 가장 흡사한 동영 모의고사라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생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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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던 쌍둥이 모의고사 참고로 쌍둥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하얀색 칠하고 싶어요. 하얀색 근데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제가 딱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만 하얀색을 칠해놨지만 쌍둥이 모의고사도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예요. 필수 거의 왜냐 왜 이름이 쌍둥이냐면 국가직구급 쌍둥이면 국가직구급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가 있겠죠. 그거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쌍둥이에요. 내가 시험불 직렬 그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도 보고 변형한 모의고사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 바꿔서도 연습하고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들은 모든 모의고사들에는 제가 개정법령 예상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예상문제 그런 것 다 넣어줍니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고요. 물론 예상문제들은 처음부터 다 가르쳐줘요. 이거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가르쳐줘요. 근데 아직 안 나온 거니까 기출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로 연습을 문제풀이 연습까지도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력이 되면 모의고사는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작정 다 보라는 게 아니고 필수 먼저 하고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다른 과목 실력 고려해서 볼 수 있는 만큼 보되 모의고사 딱 하나 고르면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국가직구급 시험 전에는 쌍둥이 지방직구급 시험 전에는 지방직구급 쌍둥이 각 시험 전에는 자 됐죠? 이렇게 커리큘럼 전체 커리큘럼 마무리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특강이 있는데 이건 필수 아니에요. 근데 개정법령 왜 지원자만 노란색이냐? 개정법령은 행정학이 있기는 있어. 근데 많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수험생으로서 예의상 테마 특강 필수 아니지만 예의상 개정법령 특강은 듣긴 들어야 된다. 이건 보통 국가지기 4월 지방직기 6월이잖아요. 국가지기 시험 전에 제가 짧게 딱 30분짜리 특강 자료 올려줍니다. 그래서 개정법령은 여러분들 따로 찾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안 돼요. 엉뚱한 거 찾아보면 안 됩니다. 제가 시험 직전에 정리해 주는 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행정학은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행정학은 개정 되자마자 바로 출제되는 경우도 드물고요.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개정법령은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 집착할 필요 없는 부분 불안해할 필요 없는 부분 예의상 시험 직전에 본다. 이게 9급의 기본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잘 봐주시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7급 7급 하면 똑같죠?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추가되어 있네. 7급은 난이도는 좀 더 어렵긴 해요. 근데 그게 출제 포인트는 같은데 좀 지역적인 건 섞어서 혹은 겉모습을 어렵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9급이든 7급이든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겉모습 어렵게 나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강이 또 따로 있습니다. 7급이니까 아 7급이니까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 연습해야지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신 분들은 9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10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도 더 어렵고 합격하기도 더 힘들고 그만큼 수험생 때 훨씬 노력해야죠. 수험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노력해야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는 압축정리 똑같고 동형 모의고사 실전 동형이니까 또 7급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기도 국가 7급 대비 쌍둥이 모의고사 지방 7급 대비 쌍둥이 모의고사 역시 각 시험의 마무리는 각 시험별 쌍둥이 모의고사 모의고사 딱 하나 고르면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 좀 보이죠. 여기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마무리 모의고사 달라졌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에서도 개정 법령뿐만 아니라 브리타 대비에도 노란불이 들어와 있네? 자 브리타 대비까지도 자 브리타 대비 좀 설명드리면 그거는 기본서든 뭐 필기노트 요약서든지 간에 브리타 대비로 따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때 안 배웁니다. 브리타 대비는 뭐냐면 뒤통수 치는 문제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범위 뭐 정답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가르쳐주는 거 공부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경계선 경계선 경계선이 브리타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브리타 대비 외에 이론 강의에서 배우는 거 그거 공부하면 무조건 넉넉하게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살짝 벗어나는 경계선들 그게 브리타 대비다. 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제가 모아놨겠죠? 아무거나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범위 무한정 넓히고 아무거나 찍어주고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어 적중했어요.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찍어주는 건 나올 수 있는 것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큼 적중률도 높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제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대비하세요. 그런 것들은 내용도 똑같은 게 나오지만 문제 패턴도 똑같이 나와. 제가 이 부분 틀리게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 근거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것만 찍어주기 때문에 브리타 대비도 많이 안 나와.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데 그래도 경계선 경계선 제가 찍어주는 것들만 브리타 대비 특강으로 이거 3시간밖에 안 돼요. 3시간으로 끝! 그래서 이론 강의 들을 때는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필수다 하고 시간과 여력이 되면 플러스 3시간 투자 그러면 브리타 대비 끝!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9급 보신 분들도 봐도 되기는 돼. 그런데 아무래도 7급이 좀 더 지엽적인 걸 썼기 때문에 7급에서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아까 9급에서는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는 김에 법령 문제는 개정법령 특강이랑 다른 거예요. 개정법령은 새로 이 강의 이후에 새로 추가된 개정법령이고 법령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법령 문제를 대비하는 건데 이게 법령 문제는 법조문을 복사해야 되는데 법조문이 우리나라마다 같지가 않아. 되게 이상해. 잘 안 읽혀요. 출제 포인트도 모르겠고 막 길어. 법령 문제에 좀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학은 한 4, 5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약한 분들 사실 법령 문제니까 외우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틀리게 바꿔낼지 그걸 모르면 엉뚱한 거 외울 거 아니에요. 어디를 틀리게 바꿔낼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훈련하는데 이건 다 모든 커리큘럼에서 하는 거야. 하는 거. 취약한 분들을 위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7급 커리큘럼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9급과 7급의 커리큘럼 차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과목 이름이 좀 다른데 이거 별 차이 없습니다. 출제 내용상 차이가 없어요. 9급이든 7급이든 똑같은 게 출제돼요. 그런데 문제 유형 난이도 문제 길이에서 아무래도 7급이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뭐 겉모습 바꾸는 정도예요. 또 지엽적인 거 썩는데 정작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건 아니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건 똑같아. 그런데 겉모습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지엽적인 거 썩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브리타 대비도 7급은 보는 게 좋다는 거고요. 고난이도 문제 풀이 특강 듣는 게 좋은 거고요. 공통 커리큘럼 이론 기출 문제 진도의 모유사 압축 정리 그리고 동형 모유사 각각 고난이도 문제 풀이 있는 7급에만 쌍둥이의 원래부터 각각 시험별로 출간될 수밖에 이렇게 커리큘럼 9급 7급 대비 방법 차이점 잘 파악해 두고 자기가 도전하는 시험에 대해서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스마트폰 스마트폰 제 강의는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합격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보라는 거 봐야 됩니다. 제가 필수라고 하면 꼭 강의 듣고 나머지 제가 모든 제 모든 강의 다 들으세요. 안 하잖아요. 모든 강의 다 들어가면 제가 돈을 더 벌겠지. 하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필수라고 하는 거 무조건 듣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걸 OT 보고 골라서 활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분명 합격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소개 부분 커리큘러만 설명해 주는 게 제 소개 부분을 넣는 이유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제 말이 믿을 만한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소개 커리큘럼 영상이 앞에 붙이는데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게 되고 그만큼 빨리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합격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제가 드린 모든 말씀 모든 말이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주는 건 뭐다? 그동안의 수많은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려줄 뿐이에요. 여러분들 합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합격하고 싶으면 합격생들이 한 방식으로 그 공통점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합격생들도 마무리 방법은 합격생 만 명 있으면 만 가지가 있어요. 마무리 말고 공통점 공통점을 꼭 따라 하셔야 여러분들도 합격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 잘 파악하셨을 테니 자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서 기초입문부터 들을 수 있는 분들 기초입문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강의 이론강의 1단계 이론강의 필수강의 이론강의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이론강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강의에서 또 만나고 같이 합격을 만들어가 봅시다. 자 이론강의